미국 블리자드 끝 태풍 D와 한국형 태풍 B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북미로부터 블록버스터 끝 태풍 1호 리프트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리프트 태풍의 소용돌이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크기는 특대형급이고 완성도는 상으로 3월 19일 오후부터 테스터 신청이 시작되면서 리프트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미리 게임 설치해 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리프트 세력은 점차 강해져 CBT가 진행되는 다음주 일요일까지 계속되니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채널 리프트에서 날씨였습니다.